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승강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누구나 거짓말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. 오늘 코빅열차 거짓말 없는 세상을 향하여 출발합니다. 이번 역은 의리. 의리 역입니다. 나 이제 지쳤어요 땡.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. 왔어. 와 정말 상남자가 탔네 상남자가. 상남자라니 누가 와도 천사 여자. 그리고 요즘 내가 여자로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. 근데 진짜 그건 맞는 말이에요. 우리 코빅엥이 나온 또 다른 스타일 요즘 막 CF 찍고 인기가 대단해요. 요즘 그리고 특히 어머님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. 내가 면허 의리 삼고 싶다고 나를 알봐.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. 면허 의리.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. 거짓말 아니야.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. 내 남자친구도 거짓말 안 해. 웬 거짓말을 해 여기서. 뭐 뭐 뭐 뭐. 남자친구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. 거짓말 아니야. 왜 못 믿어. 있어. 내 거인데 내 거 아닌. 내 거 같은 그런 성남이 있어 내가. 진짜예요? 그럼 진짜 있지. 그럼 그 남자친구가 맨날 뭐 이쁘다. 너무 이뻐 이렇게 거짓말하죠. 에이 그건 진짜 거짓말이지. 어 내 남자친구 그런 거 거짓말 안 해. 그 대신 내가 살 빼면 이쁠 것 같다고. 그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그러던데 누구. 누구요? 이효 의리. 아유. 왜 아니 왜. 성년 의리인가. 아유. 왜. 표정들이 왜 이래. 어. 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. 하나도 안 어울려요. 이효이랑 나랑 비슷한 게 없다고. 보여주겠어. 뮤지큐. 비트사오 미스코리. 코! 은이야. 미스코! 은이야. 미스 코! 은이야. 미스코! 은이야. 미스코리아. 미스코리아. 빨리 들어와. 누구야. 누구야. 미스코.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거, 보험광고! 보험광고! 그거 괜찮네! 저 같은 사람도 가입이 되나요? 저 이순재! 겉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! 50세에서 81세까지! 들어와! 가입문이 080에 들어와! 들어와! 그거 지금 따지도 않고 들어와! 근데 오늘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! 괜찮아요, 그래서 내가 해물라면 CF도 내가 하나 찍어보려고! 에이, 그건 안 돼요! 그건 이미 개그콘서트에 김영희 씨가 앙데요! 이걸로 찍었어요! 이렇게 후배들이 다 찍어놔서 나한테는 CF가 앙데요! 잘했네! 잘했어! 이번 역은 야누스! 야누스 역은 야누스! 야누스! 잘생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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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! 내 안에 살고 있는 금리를 숨기기 위해 더 거친 남자로 살아왔다! 그래, 내 강력계 형사, 마초 형사 하점수다. 이 안에 범인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. 그냥 자수해. 아쭈. 누구요, 누구요? 자수 못 하시겠다. 아, 누구요? 아니, 거기에 넣어. 니가 이래 위장해 놓으면 내가 모를 줄은 놈아. 이게 왜? 이런 거 남들한테 안 보일 줄 그랬잖아. 남자처럼 뛰어야지. 남자. 돌아와, 돌아와. 거기, 거기 어차피 막 다른 길이니까. 그 길로 넘어와. 그 총 내려놓고 남자 대 남자로 싸우자. 총 버리고 남자 대 남자로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다. 당배 형. 왜? 내가 치우기로 했잖아. 야, 언니 귀여워. 큐티클 좀 봐. 미쳤네, 나. 언니 귀여워. 남자. 아, 돌아와. 남자 싸우자. 야, 저기. 먼저 당배. 좋아, 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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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? 아, 저기, 저기. 아,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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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상 여자. 이번 역은 라틴. 라틴역입니다. 라틴. 오, 야. 나 여자. 오, 야. 오, 야. 오, 야. 오, 야. 섹시어. 섹시어. 오, 야. 안녕하세요. 라틴 댄서 루나 씨. 아, 야. 야. 루나 씨, 그게 아니고. 아, 진짜 춤 잘 춘다. 다시. 괜찮으시면 춤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안 되나? 깔끔하게. 오케이. 그럼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보여줄게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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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어머, 어머. 아, 아. 끈이 풀렸어요. 끈이 풀렸다고. 아, 그러면 내가 끈 풀리고.. 끈이 안 풀렸는데? 어디 끈이 풀렸을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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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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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정말 단더지기적으로. 깔끔하게. 저랑 사겨주시면 안됩니다. 오. 오. 아니 제가 싫어요? 아니 세호씨하고 난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천생명분이요 세호씨는 돈도 많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나는 여자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서 게다가 혼자 자취해요 혼자 자취하는 게 최고야 다음에 또 만나요 파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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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업에 실패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청년들 니들에게 말한다 이 후시댕을 사라 필요해 필요하지 필요하지 새살이 솔솔 못 알아듣겄어 호호 불어 아 자매품 마데커스 저기요 저기요 누가 사요 그거를 이거 연예인들이 많이 쓴다 연예인이요? 이 개인도 이걸 쓰고 이렇게 얘기했다 고 가이야 진자 새살이 솔솔 하하 뭐스 가이야 준자 이 아는사 이 아들 우리 국주쯔 너는 김보성을 흉내내는 이국주 아니냐 어 그지 그지 그 요즘 김보성이 떠서 많이 부럽지 않느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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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양반이 CF를 많이 찍긴 한데 어디서 통화하고 뭐 조만간 나도 좋은 CF 하나 들어오겠지 좋아 좋아 나 괜찮아 너에게 선물 줄게 있다 어 뭐 고통 고통 이 식혜를 사라 아 배아포 아 배아포 아 배아포 혼자 찍었어 아 어 흔들어 먹어 아 아 밥알이 밑에 깔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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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지금 뭐하는거 내 자리 찍었죠 아 셀크 찍었어 이 여자로 무슨 셀크 봐봐요 아 핸드폰 봐요 아 사생활 치매야 이런거 진짜로 뭐다 걸려주자 저술이야 말 뭐라는거야 이 양반 이 후시댁을 사라 아니 뭐 뭐야 저거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성추행하고 뻔뻔한 놈에 내가 가만히 안 둘게 자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잉 어 왜 왜 왜 왜 왜 compteady에서 도둑 더 더ession 아 맞을걸 만져야지 잘했어 플러스 잘했으 이거를 아으 이렇게 아으елов suffered 뭘 들어가 왔어 뭐하고 들어가지고 도대체 왜이래요 도대체 너는. 여자한테 왜 이래 pinned 여자들한테 뭐 왜 자꾸 거짓말하고 여자들한테 아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여자들한테 거짓말 너만 사랑한다 영원히 너만 지킬게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는데 갈래 오빠 오빠는 집 강아지 어딨어 나야 걔 뭐야 이런 거 하고 말이야 거짓말 하지마 알았어? 아 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개그 좀 짜세요 개그 좀 내가 이번에 개그 짰어 나도 이렇게 혼자 나와서 개그하다 보니까 아 정말 어려운 거구나 혼자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같이 하면 그게 배가 되고 더 재밌어지는데 내가 왜 그걸 지금까지 안 했지 반성하고 개그를 짰어요 우리 동생들하고 같이 좀 해보려고 동생들이랑 같이 나와서 개그하자 어? 나와? 예! 아rier сер어 아蹭 видел được 야가 listing 아蹭 자脏 아蹭 ụ 코 keys 아멘